이번 영상에서는 출석을 했는데 결석으로 처리됐거나 교수님께서 올린다고 했던 첨부 파일이 실종됐거나 만난 적도 없는 팀원들과 팀플을 하다가 조장이라는 XXX이 잠수 탔을 때 이럴 때 교수님께 영어 메일을 보내는 방법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잠깐! 그냥 팝하고 쓰면 안 되나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사실을 설명할게요. 파파고와 구글 번역기는 생각보다 오역을 자주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파파고가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. Professor, I'm calling because I was present on Friday and I think I was wrong about absenteeism. I think I was wrong about absenteeism. 즉, 제가 결석에 대해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. 로 오역됩니다. 결론적으로 파파고가 오역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부터 흔히 교수님께 이메일을 쓸 때 쓰는 영어 표현들과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끔 교수님께서 자료를 다운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해당 자료를 올려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이메일을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. Dear Professor Brown, The Class Materials for Fluid Mechanics Chapter 4 Aren't Available Online Yet. Could you please upload them to Blackboard? Class Materials는 강의 자료를 뜻하는데요. 파파고의 그냥 자료라는 단어로 이 문장 그대로 돌리면 데이터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Class Materials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블랙보드가 아닌 학교 게시판에 올렸을 경우 블랙보드 대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시판 이름을 쓰면 됩니다. 어떤 학교는 E-Class, 또 다른 학교는 ETL 이렇게 게시판을 부르는 게 명칭이 학교마다 다 다른데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명칭을 쓰시면 됩니다. 다음은 출석 체크가 제대로 안 돼서 뼈 빠지게 출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F학점을 받았을 때 분노를 삭히고 보낼 수 있는 이메일입니다. 교수님, 출석 기록에 오류가 있어서 메일을 보냅니다. 저는 금번 학기에 단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는데도 F학점을 받았습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? 라고 했는데 I have never missed a class this semester이라는 것은 이번 학기에 단 한 번도, 단 한 차례도 결석을 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죠.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결석을 했는데 F학점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I have only missed one or two classes I have only missed one class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. 팀플을 하다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있습니다. 이럴 때는 교수님께 상황을 알리고 잠수를 탄 팀원을 버리고 발표를 진행해도 될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봐야겠죠? 우리 팀원 중 한 명인 홍길동 학생이 참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다. 올해 be all right는 뭐뭐 해도 괜찮을까요? 홍길동 없이 과제를 진행해도 될까요?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It seems pretty clear는 that 이하 상황이 확실한 것 같은데 뭐 홍길동이 참여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. 이런 건 확실하다. 라는 뜻입니다.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대학생 여러분 꼭 힘내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